인물 야당. 아멘오사 아닌데 왜 오사하면 박문수일까? 아멘오사 박문수가 이른 아침에 산길을 홀로 걷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사내가 허둥지둥 달려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은 쫓기고 있다면서 근처에 숨을 테니 박문수에게 부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는 덤불에 몸을 숨겼습니다. 앞쪽으로는 휑한 길이라 더 도망가 봐야 눈에 띄는 까닭이었습니다. 잠시 후 험상굳게 생긴 악당이 쫓아와서 박문수의 눈앞에 칼을 들이대며 이리로 도망온 사내가 어디 숨었는지 물었습니다. 박문수는 입을 다물었으나 악당이 목에 칼을 들이대며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사내가 숨은 것을 가리켰습니다. 악당은 사내를 찾아내왔던 길로 되돌아갔고 사내는 끌려가면서 원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박문수는 편치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 무렵 어느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길목에서 세 아이가 사또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박문수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동전 세 잎을 사또에게 바치며 우리 둘에게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또 역을 맡은 소년은 진짓 위험을 갖추며 말했습니다. 그건 간단한 일이로다. 자 그 돈을 내게 먼저 다오. 한 아이가 세 잎을 건네자 사또 역 소년이 두 아이에게 한 잎씩 나눠주고 나머지 한 잎은 자기 돈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 소원대로 되었도다. 이에 한 아이가 항의했습니다. 사또가 한 잎 가지는 게 어디 있으며 그건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 사또 역을 맡은 소년은 침착한 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했지. 두 소년이 그렇다고 답하자 사또 소년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똑같이 한 잎씩 주고 남은 한 잎은 나의 구전으로 삼은 것이니라. 구전은 흥정을 붙여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을 이루는 말이니 수고비로 챙겼다는 뜻입니다. 박문수는 그 판결을 지켜보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아이의 지혜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사또 역 맡은 소년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일생에서 처음 실수한 그날 아침의 사건을 마치 수수께끼 내듯 물었습니다. 산길에서 나그네에게 누군가 숨겨달라고 했을 때 쫓아오는 악당으로부터 그 사람도 살리고 나그네 자신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또 역을 맡았던 소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지요. 쫓기는 사람을 가까운 범불 속에 숨겨주고 자신은 마치 장님처럼 흉내내며 걸으면 되지요. 박문수는 아이의 지혜에 다시 한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위의 이야기는 암행오사 박문수 일화 중에서 실패한 사례로 전해지지만 실제 사실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암행오사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설화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고 어째서 암행오사 하면 박문수가 됐을까요? 그에 대해 알려면 박문수의 일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박문수는 서론 계열이면서도 당론 폐해를 비판하고 당색초월 인재 등용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32세대인 1723년 비교적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이 되었습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영조가 즉위한 1724년 노론이 집권하자 당쟁 역량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1727년 영조가 탕평책으로 노론 강경파를 파면하고 소론을 정권에 참여시킨 정미 황국대 소론의 이론으로 기용됐습니다. 박문수는 특히 군정과 세무 행정에 밝았고 당시 나라의 개혁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허조판사로 있을 때 궁궐에서 쓰는 경비의 낭비가 금을 알고 지출 항목과 한도를 정한 탁지 정례를 만들어 경비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원칙 없이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쓰던 궁중경비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지출하게끔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산회계 제도의 효시로 평가받는 훌륭한 공적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행정가 박문수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유명해진 이유는 뭘까요?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임명된 적은 없으며 별견어사로만 4차례 파견됐습니다. 조선시대 허사는 비밀리에 자맹하며 관리 부패와 민정을 조사하는 암행어사와 재난당한 백성을 위로하면서 지방관리를 살피는 별견어사로 구분되는데 박문수는 후자로만 활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문수는 재애민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편으로 부정한 관리를 적발한 현장에서 파면 장계를 올리는 특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문수는 별견어사로 활약할 때 엄정하고 공평한 일처리로 백성들의 한을 풀어쯤으로써 크나큰 존경을 받았으며 탐관오리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그의 처사에 감격했습니다. 임금 앞에서 소신껏 바른말을 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청렴했던 박문수였기에 영전은 그런 그를 신임했습니다. 하여 평안도관찰사 경상도관찰사 함경도관찰사를 차례로 맡겼는데 그때마다 백성 입장에서 이래 공평무사한 청백미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에 연휴에 관찰사 때 처리한 일조차 암행어사 일화로 둔갑했고 다른 암행어사 설화도 박문수 전설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명판결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추가되면서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설적 인물이 됐습니다. 앞서 일하는 그런 박문수에게도 실수가 있었음을 슬쩍 일깨워주면서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판결이든 실수이든 간에 모두 박문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